Q. 우상 에셋은 동경에 빠지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최선을 다해서 돕는 기업입니다. 오빠, 우리 여기 한번 가볼까? 술, 담배만 안 하면 그렇게 만들어준다? 그게 조건이다? 그것뿐입니다. 너무나 쉽죠? 오늘 우리가 나눈 대화, 약속 발사하시면 안됩니다.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은 지켜져야 하며 절대 저희를 기만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. 라이트컵 선수 하나가 부상이 나가서 선수 하나가 빈다. 이번엔 정말 행복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. 좋은 일 엄청 많이 생기는 것 같아. 아무렇지도 않게 약속을 배반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고 끊어! 저주는 쉽게 끝나지 저주에 대해 알 수 있을까? 저주에 대해 알 수 없는 타입이 진짜 위치한 상황이 저주에 대해 알 수 있을까? 감사합니다.